키링 그리고 후모 가짜 미세모노 도민지 어어어 잠깐만 미세모노 도민지 그리고 저기 보는 눈이 많아요 그리고 헨타이 티셔츠 내가 만든거 그리고 판매하는거 소설 일상룩 그리고 현상소녀 모집중 안녕하세요 닉네임이요 아 신나자님이요 아 방장 방장 아침부터 카톡이 없잖아요 지금 자고있는거 아냐 안녕하세요 신나자님이요 저는요? 바테스트요 와 와 카와이 아 이거 퀄리티가 저 이거 가급표라도 이렇게 만들까요? 이거 왠지 표지가 별로 같지 않음? 네 별로예요 사실 여기 들어가면 돼 근데 의외로 소설책 잘 팔릴거 같은데 아 소설 진짜 존나예쁘게 나오고 표지가 너무 이뻐 아담하고 기습숭배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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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 녀석대로 빼야죠 진짜 너무 귀엽다 진짜 너무 귀엽다 와 잘 볼일없는 셔트 그리고 메인 동인지 동인지 수설 그리고 허접한 키링 디스플레이 안녕하세요 수준님 맞으시죠? 그 M사이즈 아 맞습니다 와 이거 그림 직접 그리신가요? 아 백지 와 아 지금 실시간으로 그리시는거에요? 네 수고하십쇼 수고하세요 야하님? 안녕하세요 X라지 X라지 네 맞아요 X라지 X라지 그럼 무슨 옷이에요? 개 부러운데? 이 옷 갖고싶다 네 1,500원 1,500원 1,000원 1,000원 시작 시작 자 지금 1번 판매가 시작된거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이고있구만 네 3,000원입니다 아 3,000원 감사합니다 3만원 받았습니다 3장이요 안이어버리게 조심하시고 예전에 역주에다 부탁드릴게요 여기 평품 받아가시고 역주에다 부탁드릴게요 뽑기 꼭 받아가세요 뽑기 2권 2개 하시면 됩니다 여기 뽑기권 2장이요 이분 네 저희가 현금 받았습니다 뽑기 2개 하시면 돼요 4000원 기다려부icas Rasani 티셔츠 구경 가세요 1,500원 티셔츠 팟니다 1,000원 아 battle 예 감사합니다 이쁘게 입구세요 진짜 남자도 마еф訕 saf이 섬count 다행 낮? 총원 ajisi 오픈 ант 擸 Rhode カワイア 。 । । 凄いですね! 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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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... 아, 이건 좀... 오우, 대박! 그... 그... 오이깡기의... 이런... 캐시모금은 처음 봤어요. 아, 그래요? 한국에는 이런 타입의 캐시모는 없어서... 아, 그래요? 아... 정말... 어디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. 아, 진짜... 한마디 하시죠 그거 아십니까? 뭐요? 저희 부스는 완매했습니다 그죠 뭐? 아 잠깐만요 완매한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다 팔렸죠 이 정도면 그거 아세요? 그래도 완매한 거 쓰레기입니다 다 쓰레기죠 쓰레기요? 근데 이거 진짜 작가님한테 줄 거예요? 이미 가져갈 거라 있으잖아요 근데 작가님도 비행기 타고서 이거 가져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요 아 비행기 타고 하시래요 네? 네 고생 많으신 거 내가 말했다고 놀었다고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필요가 없으면 놀아났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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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얼마나 팔았나요? 한번 확인해볼게요 지금 지금 450만원정도 450만원정도 팔았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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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브 쇼크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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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 밥먹고 나면 라이브 라이브 볼 필요가 있나? 어? 가야지 가야된다고? 아 다 본인 짐 챙기시오 광장꺼 짐 챙기시고 아 아 이거 그냥 뭐 자 광장님 이거 이거 하나씩 가져가 아 이거 이거는 행사장 지금 다 정리를 했고 저희는 짐을 자동차 안에 넣고서 이제 점심을 점심이 아니라 늦은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잠시만 어쩔주세요 뭐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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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ähän 앉았슴 잠깐입 하하하하 어 받았어요 음 생각해 Tyrślę Or 사인 보여주세요 하하하하 뒤집음이 있으니깐 그쪽으로 갑시다. 보고싱! 갑시다. 초반에서 초! 가리 딸깍이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또 봅시다. 지금 방금 막 뒷부리를 끝내고 이제 모든 복내제 행사가 전부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. 지금 현재 시각 9시 43분이고 저는 한 11시쯤에 집에 도착하게 될 예정인데요.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니까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만들었던 모든 굿즈 그리고 동인지 합동지 소설 이런 여러가지 것들이 많은 분들한테 이제 판매가 되고 또 구매해 주시는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하니까 창작자로서 정말 기분이 좋았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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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